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쩔레동화의 박정우입니다. 자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사업계획서 쓰시고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들 저도 많이 봤고요. 몇 개 회사들은 저에게 내년도 목표 매출액 이런 거 정해야 되는데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도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려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눠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역시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야죠. 시작하시죠. 시작부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2021년 2020년보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무조건 좋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올해보다 나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런지는 좀 하나하나 나눠보시죠.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요즘 참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소식 듣기가 어려운데 화두부터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마음이 글뜨네요. 자 그러면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부터 총체 얘기해주시고 강론 들어가시죠. 너무 좋습니다. 한번 제가 대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1997년 IMF 요한이기 때 그때 어떠셨어요? 체감적으로. 그때 저희 동네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아버님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제 친구 중에서 3일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아픈가? 그래서 집에 갔더니 걔 집 문 앞에 노란 딱지 딱 붙어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상황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 성장. 전 세계? 네. 세계 경제 성장률. 그런데 그거는 동북아 지역의 로컬 이슈니까. 그렇죠. 아시아 경제 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 체감적으로 경제가? 그때도 좀 체감을 좀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투자했던 주식들에 문제가 생겨서 서브 프라임이라는 그래서 그때도 좀 체감을 많이 했죠. 그때는 제가 체감을 했죠. 그렇죠.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073.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소수점 자리 없애면 그냥 0인 거예요. 그 위기라고 했던 시기인데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인 거예요. 거의. 그런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4%. 그렇죠. 그래서 늘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1930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경제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처음 경험하는 경제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남유럽발 재정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 동아시아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것들은 로컬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극복하는 과정의 모멘텀을 다른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지역에서 활로를 찾아서 단기간 극복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전세계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가 전부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바로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하시길래. 그렇죠. 그 이야기를 좀 해봐드리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서 올해 2020년 정말 혼돈의 시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심각했죠. 그러니까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하한가. 맞아요. 세상에 국제 유가를 마이너스 선물 시장에서 기록도 하고요. 마이너스 국제 유가는 처음입니다. 정말. 그리고 금리도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 그런 빅컷의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그리고 빅스 지수가 역사상 가장 고점을 찍는다든가 미국 실업률 지수가 그냥 비교도 안 되게 높게 형성되다. 이런 것들은 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마치 벽을 바라보고 있는 기분이다. 이 벽 뒤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2021년 경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PT상에 보여지는 이 그림이 제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군요. 네. 그래서 2021년 경제 전망 책이 부디 2021년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소설가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누군가는 별을 바라본다. 이걸 좀 의욕을 한다면 시궁창에 빠져 있어도 어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궁창만 바라볼 것인가. 이 위기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바라볼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21년을 보고 준비됐나. 특히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걸 시작했는데요. 2020년 마이너스 4.4%에서 2021년 5.2%로 반등한다. 이렇게 IMF가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그런데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가 보통 한 3.5%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2%로 반등할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경알못도 있으실 거고 이미 능수능란한 그런 노련한 분도 계실 텐데 여기는 기본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세요?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왜 이런 얘기하냐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 기저효과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 당연히 있죠. 기본적으로. 그 기저효과가 반영된 성장률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IMF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나라 성장률도 10%를 넘게 추가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 세계 경제도 5%대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인 거죠. 그런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2020년보다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낮느냐. 왜 낮느냐 하면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심지어 2021년 내내 지속될 걸 가정하더라도 그래도 낮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 한 해 정말 혼돈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올해 초에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 카톡방에 노교수님들이 막 우세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한 분은요. 막 우시는데 뭐라고 우시냐면 2시간 녹화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대요. 다 지워졌대요. 그러면서 막 우셔요. 이런 혼돈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죄인가봐. 나도 노교수야. 노교수님 있어요. 누르실 않아서 2시간 떠들고. 정말이세요? 정말이요. 참 걱정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부터 사소한. 우리 대혼란 중에는 학생들이 원격 수업해야 된다고 초등학생, 중학생. 대혼란이 있어서 잘 안 되고. 마스크 사재기하고 줄 서고. 사재기 열풍이라든가. 금융시장의 대혼돈. 이런 대혼란이 있었고 기업들도 재택근무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생산성 주는 거 아니야 하고 혼란이 있었고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21년에 코로나19가 지속될지라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수출계약 철회돼 봤는데 온라인 수출계약 어떻게 하는지 이미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와의 미팅도 온라인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 이미 판단했고 코트라나 여러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수출 관련 공공기관들이 바이오와의 온라인 미팅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준비 다 하고 있고 원격 수업 혼란 없고 재택근무 해봤는데 이거 생산성 안 두네 이거 유리하네 이런 걸 또 파악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혼돈이 이제 없다는 거죠. 혼돈이 없으면서 소위 이미 알고 있는 학습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가장 안 좋은 가정 2021년 내내 지속될지라도 세계 경제는 반등한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2020년보다 2021년은 낫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조효과니까 그래서 GDP가 얼만큼 따라올까 이걸 보시면 좀 좋겠는데 GDP 지수로 보면 2019년을 100으로 놓고 보면 지수하면 100이죠. 그래서 올해 100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2021년에는 가까이 가는데 100만큼은 안 와요. 98, 7 정도 와요. 이런 느낌으로 2021년을 보시는 게 좋겠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2020년보다는 당연히 낫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뷰일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의 뷰랑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걱정은 그래도 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팔 때는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2020년하고 2021년까지 지금 상황이 본인들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많은 회사들이 캐파시티 자체를 줄여가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 전체 어떻게 보면 발주 물량 자체가 줄어버리려는 현상이 좀 보여가지고 그리고 일부 국가의 일부 인더스트리는 아예 생태계가 붕괴돼서 파업률이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오늘 제가 구체국을 들고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프로세스는 이제 우리가 완비를 해놨더라고요. 진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지원책은 어떻게 하고 다 됐죠. 딱 했는데 결국 그 반대쪽에서 이걸 활용해 줄 카운터 파트너가 움직여줄지 그게 좀 저는 걱정이에요. 네.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정말 혼돈이 상황이었는데 그 대응책들을 이미 모색하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반등의 경로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망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또 금리 전망. 왜냐하면 또 요즘 모든 게 금리에 쏠려 있다고 봐도 가언이 아닌 게 일단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에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요. 네. 자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2021년에도 20년과 같은 낮은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장 정도로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회복되느냐. 이게 결정짓는 거죠. 물론 이제 바이든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강력하게 트위터 대대고 금리나라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느냐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기조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GDP 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DP 갭으로 보면 당연히 GDP 갭의 의미는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값이죠. 그런데 실질 성장률이 당연히 더 낮았잖아요. 잠재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2.5% 정도 된다면 올해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보면 거의 마이너스 3.5%포인트만큼의 GDP 갭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GDP 갭이 2021년에 줄어들긴 마찬가지예요. 줄어들어서 플러스로 가느냐. 그건 2023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보통의 전반적인 경제 연구 기관들이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예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다시 플러스로 조정되기는 어렵겠다고 보고 있고요. 이 돌아오는 것도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선진국들은 조금 빨리 돌아오지만 신흥국들은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 밖의 여러 온두나스라든가 아이로렌트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성장 동력이 복원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낮은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고 저도 전망서에 얘기를 했고요. 과거를 좀 보자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극복하는데 미국이죠. 미국도 2009년 마이너스 2,800%로 충격을 경험하고 기준금리를 그때 엄청나게 낮게 지금의 제로금리로 인하를 했죠. 그랬는데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2015년 12월이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그 즈부터 이제 미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은 상당한 시간을 더 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첫 번째 하고요. 이것은 이제 경제 성장 속도 회복 이것을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물가라는 측면을 고려해도 더 그렇다. 왜냐하면 또 물가라는 측면도 올해 가장 저점이고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21년 22년 물가가 제자리로 찾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 유가의 반등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미 제롬 파월이 이미 선언한 것처럼 AIT 평균 물가 상승률 기준제도 이것은 물가가 제자리로 돌아올지라도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국면을 용인하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2022년까지도 낮은 기준금리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신흥국은 더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소위 시중금리는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2020년보다는 당연히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먼저 움직이니까 조금 더 알파값이 커지는 거죠.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인데 그런 흐름은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도 사실 트럼프도 지금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감히 올린다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즘 나오는 기조가 자꾸 중앙은행을 약간 바이패스하고 재정정책에 대해서 좀 더 힘을 기울여서 그걸 가지고 좀 더 경제를 부양하려는 기조 속에 있는 많은 학자들 아니면 관료들과 더 조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금리 말고 금리 이외의 경기 부양을 하는 정책들을 더 많이 할 것 같은 생각들이 더 많이 목격되고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우리 김광석 실장님께서 해주셨던 바이든이 산업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걸 좀 보시면 아마 그게 맞물려서 같이 기억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쩔레동화는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투자에 대해서 뭔가 좀 들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김광석 교수님은 이력이 국내에 제일 가는 민간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소에서도 계셨었죠. 그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 펌 중에 하나인 삼정KPMG에서도 실장님으로서 또 거시경제 실장으로 또 담당을 하셨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인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그런 기회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굴지의 민간 플레이어로서 보는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맞물려 보셨을 텐데 이런 과정 속에서 투자의 어떤 모멘텀을 잡아보자라고 한다면 경제 전망 속에서 어디에 좀 관심을 둬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올해보다는 낮기 때문에 회복되는 국면이라는 건 아마도 다 동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중에서도 2분기가 저점이고요. 3분기, 4분기 회복되는 국면이고 2021년도 그러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회복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꺼지는 산업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산업인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또 2021년 3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꺼지는 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꺼지는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되는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반등한다는 얘기는 그 위에 있는 기업들은, 그 위에 있는 산업들은 더 크게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장하는 산업이 무엇일까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1년은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는 시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언택트 뉴노멀 시대. 언택트가 더 이상 엠노멀, 이상한 게 아니다. 새로운 표준. 그렇죠? 뉴노멀이다.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언택트가 뉴노멀이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가속화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특히 이런 것들이 꺼지는 산업이 아닌 성장률을 더 위로 올릴만한 지탱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언택트라는 것은 우리 한국판 뉴딜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뉴딜 사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책 지원들이 많지만 또 한 가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이었군요. 너무 잘 아시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 비대면 경제과 신설된 거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비대면 경제과가 서기관급 2명, 그리고 사무관급 5명, 주무관급이 8명이었나? 이렇게 배치되면서 소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들이 제공하던 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의 플랫폼이나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는 그런 새로운 부서가 생긴 만큼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언택트를 뉴노몰로 만드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별것 아닌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 건물 입구에 다 들어있는 그거 말하는 건? 키오스크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저는 가장 집집마다, 모든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듯이 이제 집집마다가 아니라 오프라인 건물마다? 건물이나 매장마다. 아니면 사무실마다? 그렇죠. 우리가 대면 서비스로 이용하는 모든 우리가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판매원을 만났잖아요. 그 판매원을 만나는 그런 어떤 접촉 공간마저 다 키오스크가 도입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KFC나 맥도날드나 판매원한테 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가 뭡니까? 저요? 저 와뽀 좋아했어. 지금 현재 아, 저 실제 한 번 경험했어요. 그 옆에 키오스크 누르라고. 그렇죠. 나 괴롭히지 말고. 키오스크를 이용해주세요라고 상냥하게 안내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요? 웬만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에 사람을 통해 주문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거죠. 한 가지는 이 키오스크가 키오스크가 나는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이 소위 테크놀로지 액셉턴스 모델, 템 모형에 따르면 기술 수용성이 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 편의성을 인식하고 유스플리스, 유용성을 인식하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자극이 되니까 이게 더 액셉턴스 레벨, 수용성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도 익숙해지니까 올라가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키오스크도 고도화되는 거예요. 키오스크 자체의 기능이. 키오스크가 보급이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키오스크의 기능이 더 고도화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고도화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영역에 저는 상당한 투자 기회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제주도 공항 갈 때 신분증 가지고 가세요? 가져가죠. 이것 봐요. 이름 안 돼요? 아니 돼요. 가져가야 되잖아. 저 안 가지고 가는데. 전 예전에 촌티넥에 제주도 가는데도 여권 가져가야 되는 줄 알고. 여권도 돼요. 되긴 되는데 꼭 여권만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어쨌든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는데 저는 신분증을 안 가지고 제주도 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일정이 있어서 가는데 일부러 안 가지고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가지고 가요. 거기 공항에 여러분 출입할 때요. 2분밖에 안 걸려요. 한 번씩. 2분만 쓰세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발 좀 2분만 좀 일찍 가세요. 어떻게 어떻게. 시간 맞춰가 가지고 맨날 비행기 기다리게 만들고. 맨날 그러세요. 저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공항에 출입할 때요. 여기 요만한 파티션이 있는데 요만해요. 파티션이. 2분 걸려요. 손바닥하고 신분증을 같이 등록해요. 이해 가시죠? 신분증하고 손바닥. 이게 지문하고 정맥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해외 출장 갈 때 우리 여권하고 지문해서 가는 자동인식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럼 나 했는데. 했어요? 했다고 하시죠. 그러면 해외가 아니라 국내여행. 국내도 된다. 그걸 몰랐는데 내가 알겠습니다. 신분증 없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게 신분증 없이 된다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식 신분증이 디지털 신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체인식 기술로. 제가 이거 첫 번째 하나 강조하고요. 제가 왜 케오스크 얘기하다 말고 왜 이야기하는지는 좀 이따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문 정맥 그리고 목소리 인증. 목소리 인증. 얼굴 인증. 이 생체인식 기술들을 한번 주목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는요. 생체인식 기술이 아니고도 아날로그식 신분증을 이제 안 가지고도 다녀도 되는 시대가 또 놓입니다. 이게 디지털 아이디. 뭔가요? 디아이디. 디지털 아이디가 보급이 됩니다. 디지털 아이디. 네. 디지털 아이디가 상용화됩니다. 디지털 아이디는요. 앱으로 열어서 어떤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그거 말고도 학력증빙, 병적기록부니 이런 걸 다 제출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앱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에요. 그래서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병무청 직원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병적기록부 제출하는 옆에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게 정부 거버넌스 사이드에서 먼저 할 거라는 거죠. 선도적으로. 이미 세 가지 디아이디 협력 기구들이 등장했고. 이게 금융권, IT기업권 해가지고 이미 등장했어요. 하나의 협력 체계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2021년이면 상용화됩니다. 원래는 올해 2020년 하반기에 도입될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코로나19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좀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게 조만간 나오는데 제가 어쨌든 아날로그식 신분증이 생체인식 기술이나 디아이디로 전환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키오스크를 고도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키오스크가 이제 나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네요.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은 키오스크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물건을 고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침에 9시에 오면 맨날 아메리카노 주문하니까 아메리카노 주문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거 맞아요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빅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게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디지털 아이디와 생체인식 기술이 활용된 사례들이 이미 등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알리페이예요.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 그러니까 안면인식 기술로 나를 알아보고 지급 결제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카카오택시를 타면 내릴 때 지급 결제하기 위해서 카드 꺼내세요. 자동 결제되잖아요. 그게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페이라는 계열사가 등장하기 전에 지금의 카카오페이 대표님이 자동 지급 결제 기술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원래 카카오 그룹에서 기술자로 있을 때 그때 런칭했는데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얼마 안 걸렸는데 그거를 정부로부터 승인받는데 왜냐하면 카드 회사가 아닌데 왜 지급 결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정부 규제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승인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1년 반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규제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얘기랑 물론 그 규제 필요 없는 규제는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나 다 지급 결제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합리적인 규제가 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좀 새로운 신산업으로의 진출이 좀 더디게 걸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키우스크가 이제 나를 알아보는 순간 지금 공항에서 스마트 공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지금은 신분증과 생체인식 기술 등록했잖아요. 또 한 가지 더 등록하는데 그게 지급 결제 수단입니다. 이것까지 지급 결제 수단까지 등록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집에서 공항 버스 타고 공항에 가서 제주도 갔다가 양주 한 병을 사갖고 오는데 지갑도 필요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신분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알몸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공항의 컨셉이에요. 저 예전에 세종시에서 서울역 내리자마자 딱 봤더니 지갑을 놓고 앞이 새까매지더라고요. 그때는 휴대폰에 제가 여기다 신용카드 등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런데 다행히 여러 부처의 사람들 비슷한 시간대에 기차 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주무관에 만 원만 꼬죠. 이제 그냥 없네. 그게 구현된 시티가 스마트 시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게 1단계로 도입될 영역이 바로 키오스크라는 거죠. 키오스크가 고도화되면서 지금은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편리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키오스크가 익숙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2021년에 말 그대로의 언택트를 뉴노몰로 만들 그 대표적인 기술은 냉장고급 그게 키오스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키오스크가 확산 보급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 서비스를 누가 장악할까 이 부분은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과수 실장님께서 키오스크라는 하나의 오브제를 가지고 우리가 언택트, 온택트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는 어떤 큰 흐름, 변곡점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전환에 부합하는 회사들과 산업들을 훨씬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과수 실장님 뒤에 일정이 있어서 가보셔야 되잖아요. 간간히 또 나와주세요. 간간히 좀 불러주세요. 네, 진짜로요. 하여튼 그래서 종종 나와서 진짜 미래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쫄래동화 시청자분들과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라이브로 한번 해도 좋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쫄래동화 시간에요. 지금 2021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 전망 속에서 내년도에 가장 두각을 나타낼 산업군도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한번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어려운 얘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고수이자 그게 또 가치거든요. 항상 그렇게 진짜 어려운 경제 현안 이슈들을 누구보다도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 쏙 넣어주는 그런 저술활동 강연활동 해주셔서 제가 뭐 제가 그 업계 대표도 아니지만 너무 그냥 업계 선배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부드릴게 술 적당히 드시고 게임 좀 즐기시고 아니 내 개인정도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꼭 가고 싶었습니다. 쩔레동화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쩔레동화를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주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